안녕하세요, 진아입니다. 오늘이 제 첫 번째 자켓 촬영인데요. 너무 떨려요, 지금. 그냥 옷도 되게 많고 과감한 옷들이 좀 많아서요. 좀 걱정인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. 열심히 할 거니까요, 끝까지 잘 지켜봐주세요. 지켜봐주세요. 뭔가요? 모르겠어요. 진짜 걱정인데, 작가님이 너무나 편하게 해주셔서 진짜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야, 좀 나오기 멋있다. 언니 멋있다. 가요. 내일 가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파이팅. 뜬 뽀민이 안녕하세요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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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섹시핀 최진아 언니가 데뷔를 합니다. 앞으로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, 방송국에서 뽀민이 타보 함께 즐거운 방송, 멋진 방송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아 언니 사랑해요. 좋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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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오. 오. 마이. 아. 아니, 그냥. 참.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한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. 지금 이 순간이 진짜. 이거. 노력하는 순간이 너무나 지금 실감이 안 나고, 기분이 엄청 좋으면서도 뭔가 이상하고, 그냥 좋아요. 열심히 안무 연습과 노 연습, 몸 관리하고 있습니다. 네. sixth 하나입니다. flight회 이 중요합니다. undertaken